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요. 길고 복잡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문제풀이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수능은 7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4월 학평에서 빈칸 32번 같은 경우에 문장이 딱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줄짜리 문장, 7줄짜리 문장이 들어갔고요. 이게 엄청나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고 기억을 못해요. 실제로 문장이 3줄, 4줄, 5줄이 넘어가 버리면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조차도 4줄, 5줄이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기억 못하고 줄거리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영어를 접근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거든요. 길고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 수식어구를 버리면서 글의 뼈대를 읽었으면 무조건 전체 스토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케이스를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문장 해석이었고 오늘은 제가 실전 문제 풀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줄 이상 넘어갈 때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요. 수식어구까지 너무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지 글 전체 스토리가 잡혀요. 첫째 길고 복잡할 때 수식어구 다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C가 보어인데요. 보어만은 꼭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문장의 뼈대이기 때문에 얘는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합치면 접속사까지는 넣어야지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사실 이건 공통점이 수식어구인 건 맞는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는 버릴 만큼 버려야 되는데 이것만은 꼭 남기셔야 돼요. 뭐? 육하원칙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육하원칙만 잡았으면 무조건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입니다. 특히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외는 무조건 수식어구라고 해도 남겨야 돼요. 그럼 이제 육하원칙 중에 선생님, 누구하고, 무엇을 왜 빼셨습니까? 라고 하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하고, 무엇은요. 그 자체가 문장의 주어로 쓰기도 하고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해도 육하원칙을 남기면 스토리가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만은 또 남기셔야 돼요. 수식어구인 건 맞지만 전치사 중에서 for나 about이나 오브 계통은 좀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학생들은 게르다와 자, 무슨 제네 학교의 학생들은 게르다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게르다하면 갑자기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 같잖아. 근데 어느 어느 학교의 학생들은 게르다하면 단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해도 이 전사계통은 남겨야 돼요. 맨 마지막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더 이상 동사는 아닙니다. 자, 준동사라고 해서 투부정사 ing pp 이것만 남기시면 돼요. 자, 뭐냐면 문장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수식어구는 읽은 다음에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수식어구를 빼면 스토리가 무조건 전개되고요. 자, 이거는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제가 이 방식대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항상 수업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첫 줄 빈칸 두 번째 문장 어? 예시가 나왔네. 예시가 나면 앞문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정말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딱 이렇게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식어구까지 넣어버리면 정말 기억을 못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스케일링 업이 증가시키다 이 뜻이에요. 증가시키는 거 올리는 거 자, from 작은 거에서 to 그러니까 from a to b asb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자, 이다 아, 참고로 비동사는 유학 안 합니다. 비동사 뒤에 걸 유학하면 돼요. 동반됩니다. 아,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by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by는 자, 총 네 개 다시 주어 작은 거에서 큰 걸로의 자, 증가라고 하는 건 동반됩니다. 뭐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 동반되는 겁니다. 자, from a to b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자, 수식어 버려버릴게요. 빈칸 하면서 답은 모릅니다. 지금 빈칸을 모르니까 이게 완벽히 이해는 안 돼요. 일단 얘는 넘길게요. 빈칸 문장이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봅시다. 이것은 비동사는 요약하지 마세요. 비동사 뒤에를 보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친숙합니다. 자, 어디에서? 뭐 공학이라던가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저런 저런 나열된 거와 나열된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학이나 경제학이나 뭐나, 뭐나, 뭐나 아마도 어쩌구나 절대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쯤만 가도요 지금 이거 기억 못하니까 자, 어디 어디에서? 두 개 정도만 할게요. 이것은 공학이나 경제학 같은 데서는 친숙합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작은 거에서의 큰 걸로의 증가는 진화에 의해 동반되는데 빈칸 하면서 그렇대요. 답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아, 모르니까 빈칸 모르니까 이것이 뭐 이런 저런 분야에서는 익숙하대요. 자, 이제부터 리얼 이벤트 시작입니다. 완전 이거 요약 안 하면 절대 기억 못합니다. 볼게요. 일단 해석 문제 볼게요. 스크레이프가 고층 빌딩인데 대도시의 고층 빌딩은 일단 해석해 볼게요. 상당히 보다 복잡한 어떤 물체입니다. 뭐보다? 마디스 그냥 적절한 자, 가족 자, 듀엘링 거주지보다 작은 마을의 거주지보다 계속 읽어볼게.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자, 건설과 설계의 원칙은 영어에서 콤마콤마 사이는 삽입구미 라고 하는데요. 포함하면서 자, 문제 뭐 어떤 기계적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정보의 분배의 문제를 포함하면 이런 저런 것이 그 다음에 크기 전기 이거 배선인데요. 배선의 크기라던가 자, 물 수도꼭지라던가 전화라던가 자, 노트 그러니까 컴퓨터 그냥 자, 랩탑 컴퓨터 그 다음에 도어 문이라던가 기타던가 어떠니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제가 일부러 쭉 개성만 하고 있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이 정도 문장만 해도 기억 안 나잖아요. 요약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수식억은 벌입니다. 나열된 거는 한두 개만 잡으시면 돼요. 볼게요. 주합시다. 고층 건물은 자, 수식억으라고 해도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넣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대도시의 고층 빌딩은 비동산 요약하지 마세요. 비동산 뒤에를 보호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덜을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상당히 더 복잡함 상당히 더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머리에서 지우셔야 되는 거야. 고층 건물에 아, 다시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복잡한 물체입니다. 자, 이제 해석은 하는데 뭐 보다 그냥 보통의 가족 수식어구입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뼈댐 이거예요. 고층 건물에 아,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복잡하지 않냐 뭐 보다 접속사 하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꾸미는 말에 불구하고요. 주어입니다. 원칙인데요. 자, 뭐의 원칙이냐면 자, 5분 넣을게요. 5분 넣으셔야 됩니다. 건설과 설계의 원칙은 코마코마는 사비꾸문 아직도 안 끝났었네? 여기가 아니었네? 자, 블라우 되게 기네. 엄청나게 길었네. 자, 뭐를 포함하면서 문제인데요. 뭐,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포함하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포함한 원칙은 원칙은 동사 남아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꾸미는 말이 불가해요. 보온은 똑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해석은 하는데 수시호구 버리겠습니다. 뭐랑 관계없이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 수시호구는 대석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읽은 문장의 뼈대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시거구에 의해서 길어진 것뿐이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면 대도시에 고층 건물은 복잡하지만 아니, 뭐 설계나 디자인 뭐 이런, 이런 거의 원칙은 똑같지 않냐. 잠깐만 대도시에 고층 건물 복잡한 거 아, 얘가 복잡한 거 맞지만 나머지 거랑 똑같기도 하대요.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유사하게 자, 제가 말도 안 되게 하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이 한 게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유사하게 유기체는요. 진화되었습니다. 갖게끔 엄청난 범위 크기 자, 엄청난 크기의 범위와 엄청난 다양성 밑에 표어있죠. 형태와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종 반영하는데 증가된 복잡성을 자, 반영하지만 근본적인 빌딩 블락은 좀 어렵지만 구성요소예요. 구성요소는 라이크처럼 세포와 미터콘드리아와 캐터필라와 심지어 잎사귀는 기억 안 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지금까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요약하셔야 돼요. 수식어고 빼버립시다. 볼게요. 유기체는요. have evolved to have 문자 갖게끔 진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고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어쩌고 to 동사원형은 to 동사원형의 해석의 핵심이에요. 얘가 동사적 해석의 핵심이에요. 유기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어 뭐를 엄청나는 꾸미는 말이니까 빼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5분은 넣을게요. 크기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는 꾸미는 말이 불가하잖아.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 넣으셔야 돼요. 자 한두 개만 하면 돼요. 형태와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빼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유기체는 크기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형태와 상호작용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지 않냐.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콤마 콤마 사이는 삽입 구문입니다.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삽입 구문이에요. 종종은 증가된 복잡성을 반영하는 지워버리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하지만 자 그다음 근본적에는 꾸미는 말이니까 해석만 하고 머리 지웁니다. 자 예세 주어는요. 구성 요소는 하지만 구성 요소는 자 라이키 하룰게 처럼 자 모모처럼은요. 육하원칙에도 안 들어가고요. 수식어구에 불과해요. 한 번만 읽고 머리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무와 같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와 캐타필라와 심지어 잎사귀들 처럼 다 지워버리세요. 동사입니다. 하지만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는 꾸미는 말이니까 이건 몰라도 해석하는 시장 없단 말이야. 목자보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성 요소는 자 뭐와 함께 아 함께 수식어구야 신체 사이즈와 함께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복잡한 거와 함께 자 이렇게 병렬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병렬인데요. 신체 크기라던가 증가된 복잡성과 함께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 뭘까요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수식어가 뭐가 중요한데요. 우린 뼈대를 잡았는데 문장이 정말 길고 복잡할 때는요. 두 번씩 있는 건 맞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수식어구를 다 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스토리가 잡히고 답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시 뒤에까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치고만 볼게요. 요약한 거 고층 건물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복잡하긴 하지만 건설과 설계의 원칙이라는 건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어? 대도시 고층 건물 복잡하지만 원칙은 똑같아. 자 유사하게 유기체는요. 생물은요. 크기의 다양함도 있고요. 형태나 상호작용의 다양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들은 다양함은 갖고는 있어. 하지만 구성 요소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야 고층 건물 봐봐라. 복잡하긴 하지만 일반 건물과 비슷하지 않냐. 야 유기체를 봐봐라. 얘들 다양하긴 하지만 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이제 첫 문장 올라가겠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증가된다는 것이 종종 진화에 의해 수반이 됩니다. 자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진화에 의해 수반이 됩니다. 빈칸 하면서 자 우리 밑에 읽고의 공통성이 뭐지? 복잡하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다시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증가한다는 것이 진화에 의해 수반이 돼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되는 거.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다시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해지기도 해. 그게 뭐도 있지? 근본적으로 원칙은 똑같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빈칸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지어가 볼게요. 자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데 빈칸까지 하면서 해요.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 기본적 요소는 변치 않고 자 보존되기 그럼 기본적인 건 똑같이 유지되면서 X야 세모야? 세모입니다. X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동그라미 안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X 아니면 세모예요. 이걸 안 된다고 말은 못합니다. 세모 아 기본적인 건 똑같이면서 자 2번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키면서 구조적 성장을 위해 무조건 틀렸어요. 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예 3번 새로운 기능을 할당하면서 기존의 구선 요소에 지우셔야 돼요. 뭐가 나갈게요. 새로운 기능을 할당하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4번 통합하면서 외래 품목을 환경해 외래 품목을 통합하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층 건물은 복잡하고 유기체는 다양하지 만만 법법 하지만 고층 건물 기본 원칙 똑같고 그 다음에 유기체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아무 관계 없어요. 5번 제거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시키는 걸 가속화시키는데 쓸모없는 걸 제거하다가 나온 적이 없지요. 답 1번입니다. 글이 정말로 길고 복잡할수록 수식어구를 빼지 않고요. 다 집어넣으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전에 문제풀이할 때 오히려 요약하기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빈칸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해설가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4월 학평에 순서 삽입은 요약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할 때는 꼭 요약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